말해봐. 니네 엄마랑 우리 남편 한 달 한 시에 사고 당한 거 아니야? 아루야, 뭐 알고 있는 거 있냐? 미리 말씀드리고 용서 빌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. 아저씨, 저희 어머니 구하다가 돌아가셨어요. 공사장에서 저희 어머니 사고 막으려다가 두 분 다... 아니,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럼 봄이는 계속 이 집에 살겠다는 건가? 응? 난 언니 여기 살아야 한다, 현표. 지금이야 우리 형님 댁 불편해서 이 집 기웃거리지만 좀만 있어봐. 풍길땅 후계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오죽이나 잘 살겠다. 봄이 어디 갔어? 어, 이 앞 시퍼에 우유 사러. 자넨 알고 있었어? 자네 오빠 두 번째 마누라랑 우리 애들 아버지 얘기. 아니, 무슨 얘기야? 우리 남편 사고 당한 거 그 여자 구해주려다 그랬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? 어? 어? 너, 너, 너 바른대로 말해. 너 다 알고 있었어? 언니 알고 있었어? 정말? 야, 이게 무슨 악연이냐. 그럼 너, 니 애비가 마루 엄마 구해주려다 죽었다는 거 알고 둬? 마루를 만난 거야? 미안해, 엄마. 미안해, 엄마. 아이고, 이거 사이 못돼 먹은 지집애, 이거. 아니, 그걸 어떻게 알고 둬? 마루 그 녀석이라고 그러고 붙어날 수가 있어. 니가 이럴니까 니 애비를 잡아먹었다는 거야. 엄마, 말로 해, 말로. 나도 어쩔 수 없었어. 나도 몰랐었어. 그러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거 우리 잘못 아니잖아. 마루 잘못도 아니잖아. 아이고, 그걸 말이라고, 이 지집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